오늘은 싱글벙글 여성들의 현장직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난리난 공무원 글이 있습니다. 경기도 일반 행정직인 여자가 공무원 비상근무조 짜서 명단이 나왔는데 장화도 없는 여자도 현장에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여자 현장 안 나갔다는 질문에 잘 안 나가긴 했다는 우리 한국여자 그리고 교육행정직인 정상인이 여태 비상근무 안 나간 게 신기한 거다라고 말하며 일침을 날리게 되죠. 여러분은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을 겁니다. 과연 여성들은 남성 공무원과 똑같이 현장일을 시키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역과 하나 없는 팩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남자만 제설 작업하냐는 남성 공무원의 호소에 의구 억울할 것도 많다 징징징 거리는 거 봐라. 아 정말 징징징 찌질찌질 앵알앵알 시끄럽네. 남자들이 뽑힌 이유가 그건데 그거라도 해야지 다른 일 찾아라.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차해지고 쪼잔해지냐 다 들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희생 좀 해주라고 그거 안 해주면 찌질하다 말하고 있죠. 그럼 니네가 여자로 태어나든가 징징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여성에게 현장일을 시키는 건 가혹하다 말하는 중이죠. 실제로 여성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 지읍 같다라고 말하며 공무원 6년 했는데 시옷 비읍 지금까지 맨날 남자들이 제설 작업하다가 이번 연도 들어온 신입 공무원 남자가 블라인드에 왜 남자만 제설하냐 저격해서 여자도 제설 참여하는데 남성성 재기한 남자들 지으지응 비읍률 기억 싶다. 그렇게 바득바득 반반 웅행하는 거 지읍 같아서 다 터뜨리고 싶다는 여성 공무원의 발언. 요즘은 여자도 제설 시키냐고 놀라는 여성들. 공무원 여시들 여기 있어 폭설 때문에 죽고 싶다. 쌍시옷 비읍 군인들은 뭐 하나 몰라 나 이번에 공무원 15 발령 받았는데 15기간이라 제설 작업 빼지도 못하고 한남들 사이에 껴서 눈치우는데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공무원 여시들 있으면 우리 서로 토닥토닥 하자 새벽 6시까지 출근해서 눈치우고 왔어. 하 진심 너무 힘들어 우리 근무지는 여자까지 눈치우게 하는 거 너무 속상해라는 여성 공무원의 발언. 나도 여시랑 똑같이 15인데 우리는 여자 빼고 남자들만 일찍 출근해서 눈치웠어. 내 친구는 양구 공무원인데 거기는 군인들이 나와서 싹 눈치워준다 하더라 크크. 한남들 쓸모없이 밥이나 축내지 말고 눈이나 치우진 같은 소리를 하는 우리 공무원 여성들. 어째서 저 교행직 여성이 여자도 비상근무를 여자 시키는 게 가혹하다고 말하는지 알 것 같죠? 남초에서 나 여자라서 현장 남자애들만 데리고 다니다가 오늘 처음으로 현장 왔는데 더위 먹고 쓰러질 것 같아. 첫 현장이라 잘하고 싶은데 그늘 하나 없는 야외라 더위 먹고 지금 쓰러질 것 같다는 여성의 모습. 이 여성의 회사는 현장의 여자를 데리고 가지 않고 남자만 보냈었죠. 그렇다는 건 여성보다 남성이 그늘 하나 없는 야외에서 더위 먹고 쓰러질 것 같이 힘들게 더 많이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말 하면 욕먹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체력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현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할 일이 적고 할 수 있는 일도 적다 생각하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제설 작업 같은 일에 여성을 참여시키지 않고 남성을 참여시켰습니다. 그 대신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었죠. 이 경우 아주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제설 작업에서 쓸모가 없고 남성은 여성 대신 일을 해주고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fm들을 비롯한 여성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주장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좋아 니들이 말했으니 한 번 남자들이 지금까지 했던 현장일 여자도 평등하게 해보자. 라고 여성들도 현장일에 투입시키는데 여성들이 하는 말은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구차해지고 쪼잔해지냐 다 들어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라면서 여성을 동등하게 노동시키는 건 불합리하다 말하고 있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뷔페에 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취하려 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모습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동일 노동은 싫어요 근데 동일 임금은 주세요.